노우 기자 많이 있어요? 맞아요 네, 호왓 호왓 왜요? 제가 태국 친구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태국 사람 좋아해요 태국 사람 태국 친구가 좋았어요 전차로 태국 컨탈리 아니면 그런 사람이 컨탈리가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국에서 한 번 일해요 내 공원을 좋아해요 펀라이 커피 알았어요 첫 번째 게임 정관 연구소 한국어 투립 quedé 오후 fta 세터 세터